탄산수에 바로요? 탄산수에 아이스크림. 아아! 먹어봐. 아아! 먹어봐. 탄산수 맛있지 뭐. 잘 섞어야 하는데. 방금 지어내신 거예요? 응, 맞아. 왜? 이게 당면이 우수하고 나름 매력이 있어요. 저 그래서 당면이 뭔가 좋아요. 음! 진짜? 그댄 곁에 없지만. 이별은 아니겠죠. 그걸 아니야? 선생님. 아니, 선생님도 실패하실 때가 있네요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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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거 줘봐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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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. 가방. 고기. 고기. 얼음을 좀. 으아, 차아! 오우! 에이, 안 넘치지. 날 못 믿어. 습관이 돼가지고. 맥주 모델이여. 역시. 맛있지? 음! 맛있지? 여기다가. 우와, 이거 너무 시원하다. 아, 그런데 탄산수가 진짜 좋네. 어, 여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야.